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이서진이고 꿈을 찾는 은대생이랑 20대가 20대에게 두 권의 책을 냈으며 제 이름을 딴 L.S.J. 컴퍼니를 설립을 하여서 지금 10명의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보통 은대생들 같은 경우는 졸업해서 뭐 할래?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사실 연주자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나도 음악을 전공을 했지만 내가 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거에 도전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기도 했고 집게스트 방송도 하고 댄스 강사도 해보고 음악 학원도 운영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저 사실은 찾았거든요. 힐링이나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을 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L.S.J. 컴퍼니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저희 회사가 온라인 마케팅으로 시작을 하였고 그것이 퍼스널 브랜딩이랑 확장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계획서부터 저희가 다 써드리고 왜 이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유도 저희가 써드려요.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의견 반영을 서로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충분한 피드백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되게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사업 같은 경우 사실 저희 자체가 되게 재밌는 20대들 또 감각 있는 20대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밌는 콘텐츠도 만들고 재밌는 파티도 주최를 하고 저희가 뮤비 제작도 하고 하면서 앞으로 좀 발전을 해나가는 또 20대만의 프레쉬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저희 회사의 장점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 모토가 드리버 류스 컴페니라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매출 상승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거고 책 출판이나 퍼스널 브랜딩 같은 경우는 사실 죽기 전에 한 번쯤 소원 버킷리스트가 아 내 책을 내는 게 소원이라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책을 처음 낼 때 어떻게 내야 되는지 뭐 보통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유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되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 정말 꿈으로 끝날 뻔했던 걸 제가 실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회사만의 모토가 약간 그런 진실성이랑 남의 꿈을 이뤄주는 거에서 저희가 같이 실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